띵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나닝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다마고치를 구매해왔는데요. 오늘은 또 뭘 구매를 했냐면 장난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한 다마고치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바로 스미코 캐치라는 다마고치인데요. 여러분들 스미코 구라시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국내에는 모여봐요 스미코타운이라는 게임도 있고 나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다마고치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번 언박싱하고 플레이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집배송비까지 합쳐서 약 3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해요. 짜잔! 짜라란! 오! 귀여워! 귀여워! 이게 바로 스미코 캐치라는 다마고치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어 버전은 나오지 않아서 일본어 버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못하지만 우리 팝하고 번역기를 준비해서 열심히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특이점은 이렇게 스푼이 들어있어서요. 이 스푼을 이렇게 얘네들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이 녀석들 잡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보니까 땅을 팠더니 땅에서 스미코가 나와가지고 이 스미코를 잡아오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마고치답게 미니게임 6종류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에 보니까 등장하는 스미코는 총 140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종류 굉장히 많다. 이것도 도감 채우는 거네? 캐릭터 모으기? 그런 거네요. 일단은 한번 뜯어보죠. 여기를 뜨는 거네요. 여기 테이프가 붙어있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개봉! 짜잔! 사용 설명서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크기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푼! 스푼 이렇게 되어 있고 스푼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이거 주먹밥 모양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스푼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인식하는 건가? 얘도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하네요. 실행 짠짠짠! 실행 짠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 안녕! 귀여운 곰돌이입니다. 반가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트랑 주먹밥 모양. 밥이 없네요. 얘는 피리 부는 아이. 안녕! 귀여워. 얘는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 친구. 얘는 고양이! 이거는 이 스미코 캐치는 이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키우는 건가 봐요. 다른 다마고치와는 다르게 한 번에 하나씩 키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키우는 건가 보네요. 아 귀여워. 어? 안녕? 핫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어? 어떻게 주는 거지? 이거 한 번 스푼 한 번 넣어볼까요? 밥 먹는 스푼. 주먹밥 스푼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주먹밥을 줬어요. 근데 얘는 핫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얘는 뭐 이상한 거 먹어. 오이 먹네, 오이. 아 귀여워. 뭐 아무거나 눌러볼까? 아 핫케이크 모양이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실수했네. 이 친구한테 줘볼까요? 응? 도감이네. 도감 채워야 되는 거네요. 도감을 먼저 채우고 나서 줄 수 있는 건가 봐요. 어떤 걸로 할래? 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서. 청소시켜줄 수 있고 이거는. 청소 그냥 해볼까? 어머. 청소시키기 전에 잡아와야 되나 봐요. 찝어오는 스푼으로. 아 이렇게 내가. 이게 왓다리 왓다리면서 청소시켜줘야 되는 건데. 아 이런 거였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샤워 시키는 거 한 번. 응. 샤워 시키는 거는 손바닥 모양의 스푼을 집어넣어서. 기름에 손 넣어가지고 기름은 입혀주는 거였어. 어. 기름 묻혀주는 거였어. 돈가스 캐릭터여서.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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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엽다. 나머지는 구해야 되는 거네요. 꽃 입혀줘야지. 하하하. 좋아한다. 이건 뭘까요? 무엇을 바꿀까? 가구랑 방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 오. 이것도 다 구해야 되는 건가 봐요. 미니게임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지? 간장 가지고 논다 얘. 하하하. 귀여워. 다른 친구들도 놀아줘야죠. 얘는 또 잡초 가지고 노네. 얘들 한 명씩 다 밥을 줘야겠어요. 일단. 몇 개 먹어? 내 코팅. 야! 벽지 긁으면 어떡해! 알았어. 내가 만져줄게. 하하하. 귀여워. 이 친구가 핫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핫케이크가 없거든요. 아!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네. 이거는 이게 상점인가 보다. 하하하. 쇼핑하러 갔습니다. 어? 이거 아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 아닌가요? 이 오이 아까 먹고 있었는데? 제일 싼 거 하나 사볼까요? 박스? 샀습니다. 아니요. 다음 여기는 뭘까요? 미니게임인가? 음! 이거 미니게임인 것 같습니다. 주먹밥 스푼을 집어넣어서 음! 주다뜬! 아 먹는 거야? 하하하. 스푼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밥을 다 먹는 거예요. 내 코가 밥을 다 먹어야 돼요. 하하하.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배부려도 하는데? 배부르면 물도 마시고요. 하하하. 하하하. 너무 배부려도 돼. 너무 배부려도 돼. 꼭 이것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가? 오늘 200원이나 벌었습니다. 빠른 거? 이거는 이거는 손잡이. 손 스푼으로. 근데 잠수해서 물고기. 물고기 먹는 거네. 저 보석도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석은 어떻게 먹는 거지? 아! 빼면 점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맞추기 힘드네요. 점프. 그렇지. 물고기 먹고. 물고기 먹고. 100원밖에 못 먹었네요. 하하하. 다음. 얘는 뭐야? 팔을 파닥파닥 거리는데? 이번에는 잡는 거로. 잡았어요. 아, 새아이에 부딪히면 안 되는가 보다. 친구들을 만나면 되는 건가? 아닌데? 다 장애물이야? 이것도 피해야 돼? 다 피해서 나아가는 건가? 죽었어요. 따라라라랑. 미안 미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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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건 좀 빡센데. 너무 연 이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무조건 부딪히지. 그래도 200원 벌었어요. 후한데?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것도 해보죠.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똑같은 스푼 뽑기하는 건가봐 애들마다 점수가 다르네요 파란색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검은색은 몇 점이지? 검은색이 8점이야 어 뭐야 오잉 0점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이거 왼쪽에 나오는 점수에 맞춰서 애들을 찝는 거예요 그쵸 이제 3점짜리 얘를 집어야 되죠 나머지 1점인데 아 이러면 실패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점수에 맞는 아이들을 뽑아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아 로나딘 별때까지 한다 아 뭐야 안 해 이거 안 해 안 해 화가 나네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인거 하겠습니다 이번엔 돈가스 이것도 찝는 거네요 돈가스에 기름이 담가져요 아 노란 색깔이 하트로 좋아하는 단계네요 이때까지 튀겨주는 거야 타지 않게 타지 않게 튀겨줘야 됩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300원 얻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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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건 뭘까요 이건 만들어주는 거네요 먼저 주는 스푼을 집어넣어서 보따리를 풀었어 또잉 이건 뭐야 청소하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하네요 운세보는 건가봐요 청소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대 이거 실제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아무튼 10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말랑뿐이데도 그렇고 다마고치 게임들을 보면 꼭 이렇게 운세보는 미니게임이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무튼 이렇게 미니게임 다 해봤고요 여기는 뭘까요 뉴가 생겼는데 아까 산 박스 아이템 도감인 거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도감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음식들이고 이거는 캐릭터들 설명 인 거 같아요 뭐지 이건? 근데 다 물음표네? 번 돈으로 한번 뭔가 음식을 사볼까요? 음 핫케이크 핫케이크 이거 사자 우메 좋았어 핫케이크 먹고 싶다고 한 친구 이 친구였죠 먹어봐라 음식 스푼으로 밀어서 줍니다 근데 만족도가 별로 안 오르는데요? 그리고 상점에서 이 요리하는 거는 뭘까요? 고기 고기에다가 밀가루를? 요리 요리하는 요리를 또 할 수가 있네 뭐야 요리한다 아하하하 아 귀여워 요리를 발견했습니다 요리를 했어 그럼 뭐 어떻게 된거지? 도감 한번 가볼까요? 방금 요리한 음식 가라하게 다싹 튀긴 육즙이 풍부한 가라하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애들한테 매길 수 있는 건가? 추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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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야 돼 밥 줘야 돼 차를 주네요 추워가지고 귀여워 어머 300원 얻었어요 아 이렇게 돌발 미션 또 뜨는군요 좋은데? 그러면은 이 돈까스 친구한테 가라하게를 한번 줘볼까요? 가라하게 돈까스 친구면은 튀김 음식 줘야겠지? 아 귀여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집게 스푼을 넣으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학교도 있네 학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맞춰서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 단체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 귀여워 이러면 홍암노가 오르네요 다시 또 찍어가지고 다른 곳도 가볼까? 뭐 식당? 식당 가볼까요? 그러면은 다 같이 외식하러 가는 건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오 초밥도 있고 막 돈까스도 있고 막 눈사람도 뭐야? 눈사람도 먹는 건가요? 귀여워 귀여워 오 이거는 하트하고 포만감이 같이 올랐네요 좋아 좋아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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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에 대해서 스미코 키치를 다시 켜봤더니 무슨 메시지가 왔는데요 다른 곳을 찾으러 갑니다 동카트라고 써져 있는데 집을 나갔나? 이게 집 나간 건가? 고양이는 있거든요? 내 코는 있는데 배꼬미도 집을 나갔어요 지금 시간은 밤이어가지고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 나간 친구들 먼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집 나간 친구들을 찾자 이건가? 이 돋보기 모양이 이 돋보기 모양이 애들 찾으러 가는 건가 보다 집 나간 돈까츠를 찾으려면 박스? 이거 하나 한번 놔볼까요? 손을 집어넣어서 박스를 놨어 손 다시 집어넣으라고? 아 박스를 열어놓고 열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돈까츠다! 집 나간 돈까츠가 다 집었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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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딜 도망가 이 녀석 다시 잡아왔습니다 이건 뭐지? 다시 잡을래 라고 하는 걸 보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네 이 구멍하고 주먹받은 무한대를 쓸 수 있거든요 구멍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템들 상점에서 사가지고 함정을 놔서 덫을 놔서 애들을 잡아와야 되는 거네 어? 집 나간 백곰이다 어? 안 오는데요? 다시 온다 빠졌어 빠졌어 함정에 빠졌어 잡아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주먹밥도 한번 해볼게요 주먹밥 스푼을 넣어서 주먹밥을 넣고 어? 내 코다 하하하 하하하 먹을 걸로 유인 잡아와 헤헤 귀여워 오이시 하하하 예 하면은 음 백곰의 쇼핑 이거는 물음표 이게 이렇게 함정 써가지고 덫을 이용해가지고 캐릭터별로 무슨 포즈? 라던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봐요 포즈 도감을 찾는 거네 이게 음 다양한 스미코들을 찾는다는 게 140종류의 스미코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포즈? 이미지? 이런 거를 수집을 하는 건가봐요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스미코키치라는 스미코그라시 다마고치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너무 콘텐츠가 많고 재밌는데요? 역시 베스트셀러 1위인가? 아니 진짜 한 번에 하나씩만 키울 수 있는 기존 다마고치와는 차원이 다르죠 스미코그라시의 모든 캐릭터들을 한꺼번에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맘에 들고 가성비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구매했던 다마고치 중에서 제일 가성비 있고 제일 만족스러운 다마고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미코 캐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띵바 띵바 저녁 띵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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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